여기 노르웨이 스키점프팀이 쉬고 있는 사우나까지 따라 들어와 비웃음을 당한 이 남자의 이름은 에디입니다 하지만 에디는 보조기구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어린 시절 다리가 좋지 못했고 보조기구를 떼어낼 때까지 병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한 권의 책 때문이었죠 언젠가 이 다리가 다 나으면 반드시 올림픽에 출전할 것이라는 꿈 에디! 너는 아플리트!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도 끝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낸 에디 하지만 딱 거기까지 올림픽 대표까지 되기엔 영국의 스키 선수가 무척이나 많았죠 아버지를 따라 미장일을 배우기 위해 짐 정리를 하던 중 문득 출전 선수가 없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그땐 자신도 올림픽 대표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땐 독일에 있는 스키점프 훈련장으로 달려갑니다 TV로만 봤던 선수들의 눈치를 파가며 점프대에 올라서는 에디 15미터 점프에서 얻은 자신감이 아무 근거 없었다는 걸 곧 몸으로 깨닫게 되고 훈련 중인 선수들을 쫓아다니며 팁을 구걸해보지만 비웃음만을 산 뒤 멍투성이 얼굴이 되는 에디 하지만 그는 그냥 술꾼이 아니었죠 천재적 재능을 지녔지만 방탕한 생활로 인해 미국 대표팀에서 쫓겨난 뒤 지금은 점프대 관리인이 됐다는 걸 숙식을 해결하던 카페 주인에게 듣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조르는 에디 실내 연습장으로 데려가 간단한 요령들을 알려줘보지만 아직 초보자인 에디가 알아들을 리 없었고 딱 한번 시범을 보여줄 테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며 점프대에 앉는 브론슨 화려하게 비상하는 그의 동작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눈속에 담아둔 에디는 다음날 40미터 점프에 성공하고 곧장 브론슨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죠 40미터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70미터에서 스키점프를 그만둔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브론슨 브론슨은 에디의 병실에서 오래전 스승이었던 워렌 샤프의 책을 발견하죠 자신이 가지지 못한 도전 정신을 어쩌면 에디가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브론슨 영국 스키업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70미터 점프를 성공할 수 있게 에디가 가장 불안해하는 착지를 보름간 손봐준 브론슨 미끄러져 내려오는 활강에서도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고 영국의 대표가 된 줄 알았던 에디는 며칠 뒤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회에 계속 참가해 61미터 기록을 달성하려는 에디 하지만 다음날 그렇게 집안을 꽉 잡고 있는 엉마 덕에 대회가 있는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에디와 브론슨 착지 뿐 아니라 비거리를 늘리는 훈련도 병행하며 대회를 옮겨 다니는 두 사람 아직 갈 길이 멀어 볼던 독일의 한 대회 바람 한 점 없는 이날 예상 못한 61미터를 날아올라 영국의 대표가 되었지만 에디의 가능성을 처음 본 브론슨의 뜻밖의 말 지금 나가 꼴찌가 되지 말고 4년 뒤를 보자는 브론슨 그렇게 브론슨을 떠나 잘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닌 잘하지 못해도 시작해보는 에디 그의 순서는 세계 챔피언인 마티의 다음 차례였죠 짜리 가지고 사용한 이해비 에디 에wand 아미 에디 에디 등급 Garden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나와 경쟁했던 에디는 대회에선 꼴찌지만 영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신의 성적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대회 최고의 스타가 되긴 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던 에디 브론슨의 말대로 4년을 더 기다려야만 90미터 점프대에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에디는 이틀 뒤면 생애 첫 90미터 점프대에 올라서야 하는 에디를 위해 곧장 비행기에 올라타 경기 당일 아침에 도착한 브론슨 해줄 수 있는 건 몇 마디 말뿐이었지만 에디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던 브론슨 세계 챔피언 마티와 함께 점프대에 오르는 에디 자신의 앞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마티에게 독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록을 써나가기 위해 마치 당신들이 틀렸다는 듯 힘차게 날아올라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는 에디 착지에서 완전히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에디는 언제라도 스키 컨트롤이 가능한 9년차 스키 선수였고 다시 영국 신기록을 세운 뒤 챔피언인 마티보다 더 큰 환호를 받게 되죠 올림픽의 스타가 된 에디를 보자마자 달려오는 엄마 그리고 아빠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에디의 실제 인물 에디 에드워즈의 사진으로 이 이야기가 실화임을 다시 확인해주며 영화는 끝이랍니다 영화는 잘하지 못해도 시작해보라고 말해주는 에디의 실화를 담은 2016년작 독수리 에디입니다 스포츠의 유인은 관객을 환호하게 하는 데 있고 19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 그 목적을 어떤 금메달리스트보다 크게 달성한 에디는 타고난 근시와 남들보다 좋지 못한 발의를 지녔음에도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고 극중 브론슨의 우려처럼 누군가에겐 웃음거리가 됐을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도전은 그를 존경받는 강사 또 작가가 되게 해주었고 올림픽의 아이콘으로 벤쿠버 올림픽의 성화 봉성자가 되게도 해주었습니다 때론 도전 자체만으로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에디 에드버즈의 이 대단한 실화로 여러분의 도전 또한 멈추지 않길 바라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마스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